조정식의 뻔뻔투데이, 뻔뻔 장명소 3부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. 수제청 가게 이름, 간판 걸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. 자, 2923님. 수청을 들라. 괜찮아요. 수제청을 먹는다, 이런 느낌. 2923님, 햄버거 세트. 저는 또 이렇게 멜로디 있는 거 좋아하니까 김지연 씨가 오마이걸 느낌으로 보내주셨어요. 살짝 설레청. 너무 귀여운데요? 귀엽고 좋지 않아요, 김지연 씨? 드립니다. 사연을 보시면 나는 사실 팔기만 하고 만들기는 우리 친구분이 너무 맛있게 다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, 사연에서. 그래서 그런가 봐요. 김상준 씨가 이름을 얘가 다해청. 좋지 않아요? 김상준 씨, 드립니다. 이것도 멜로디, 멜로디 이름 많이 오네. 7974님, 백지영 씨 노래를 활용했습니다. 청맞은 것처럼 청맞은 것처럼 좋지 않아요? 7974님, 드립니다. 곽선일 씨, 장범준 씨 버전으로 멜로디가 갑자기 생각이 안 해. 처음에 수제청이란 게 실패! 곽선일 씨, 실패! 자, 0817님, 대리청 탁. 햄버거 데코 팔토시 줘요. 팔토시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. 또 옆에서 떨고 계시네, 팔토시 입고. 시원한 팔토시. 0817님, 슉! 6779님, 청중의 청은 임창정. 슉! 어, 곽선일 씨. 어, 그쵸. 이거 매실청 유명겠죠. 널 깨물어주고 싶어. 이름 이걸로 한번 지어봤다고 해주셨는데 약하네요. 슉! 1979님, 7대3. 이거 근데 애매하네. 왜냐면은 또 우리 그 윤혀선 씨가 재료값을 또 대기 때문에 7대3, 어떻게 7대3인지 모르겠네. 조지훈 씨. 엄지, 엄지청, 엄지, 엄지청. 멜로디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홍진영 씨.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. 안지콘 씨가 영턱스 클럽 느낌으로.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. 슉! 미안합니다. 신민주 씨, 아이마시청! 까지. 1311님, 신민주님 드립니다.